오늘은 추석 마지막 연휴 날 요 지금 요렇게 또 포인트 다 올라왔고 어제는 제가 600에서 800고지 정도를 추색을 했는데 오늘은 한 500에서 600고지 정도밖에 안되는 포인트 나왔을까 능희가 요런 산행류 지금 이쪽 포인트도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항상 제가 많이 채취하는 포인트인데 지금 포인트 다 올라와서 아직까지 유생도 보지 못했다 요 아 날파리 날파리 야 정말 자연의 소중함을 정말 느낀다 느껴와 정말 이런 온도 차이가 이렇게 정말 자연이 주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이렇게 아 왜이래 아우 짜증나 짜증나 와 자연의 소중 자연의 소중 오늘 능이 버섯은 실패하고 내려가는 중에 엄청나게 큰 꽃송이버섯이 와 이거 2킬로 2킬로 상태 최상 오랜만에 와 이만합니다 지금 꽃송이버섯이 와 대박이네 와 이렇게 한참 찾으러 다닐 때는 안 보였었는데 지금 꽃송이가 이만한 제 손바닥이 큰 편은 아니지만 야 이런 또 행제를 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와 여름에 한참 찾아다닐 때는 안 보이더니 와 상태 완전히 깨끗하네 야 이만합니다 지금 이만합니다 배민 나아기라고 일단 오야 야 씨 야 야 야 이거 이거 묻어주고 감사합니다 어우야 어우 올해 정말 꽃송이도 교했는데 이만한 꽃송이를 또 하상길에 또 득템을 하고 또 오늘 사실 영상 찍은 게 없어가지고 영상 안 올리려고 했는데 요걸 봤으니 또 올려 와 일단 밑동을 확인 한번 해보고 어우 밑동도 완전 깨끗해 밑동도 완전 깨끗하고 요렇게 요렇게 오우야 오우야 오우 콜송이 올해 콜송이 못봤는데 어우야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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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우 그 땡큐 땡큐 한 dating 병 병